8위가 지금 맞았을 때 이기해줘야 돼? 아 당연히 뭐라고 손이 얘기하라 했지 공템 맞으면 얘기하라고 아 공템 맞았을 때 이기해주고 어 그래 손이 얘기하고 무슨 뜻도 얘기해주고 공템 뜻도 얘기해주고 내가 말했잖아 그때 다 하라고 오케이 그럼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얘기할게 오케이 해제 없앴어 야 그거는 제 티키로 동생으로 들어야지 템을 왜 바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천사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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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아니 대기 대기 천이라네 아니 나 천원이가 불먹어 이 새끼야 아니 천원이 개씨버의 집회새끼 도미라고 공템자 공템자 근데 나는 제 카드아같은 미새리 너 공템자 하 интересно 왜 공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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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오른쪽 바나나 떴습어 와 시 왜어 바나나 쓰라매 아니 그래 오른쪽이 간다 했잖아 피할 시간 해줘야지 1등 우주 바리깡 아 바리깡 범계 sociaux 곧 1등 우주 cannula 전사했다 장물세 있다 손 장물세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니 달리고 있어요 잠 잠 오케이 뭘 어떻게 해 졌는데 아니 스스로 스스로 시신 자료도 포기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